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DJ DOC 선배님들의 DOC와 춤을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출발! 출발!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? 잘 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니 또 먹나!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아저씨 내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변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이에요 상관 많아요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다 같이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노래해봐요 이렇게 이렇게